네, 안녕하세요. AP투자연구소 장통현 전략팀장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파라다이스 종목 되겠습니다. 파라다이스 코드번호 034230이 되겠구요.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2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. 일단 본 영상에 대해서 먼저 개인적인 견해임을 말씀드리구요. 매수매도신호가 아니라 참고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가능한 범위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기 전에 일단 미국중심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존스 0.62% 조금 올랐구요. 나스닥지수 0.12% S&P500지수도 0.52% 이렇게 올랐죠. 보시면은 어제 장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지더라구요. 그래가지고 아 큰일났다 큰일났어 우리 대한민국 시장도 떨어지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그렇게 해서 좀 잠을 못잤는데 일단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더라구요. 지수가 그래서 좀 얘기를 이렇게 관련 뉴스를 봤는데 보시면은 지금 미국의 일자리 지표가 조금 좋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구요. 근데 이제 좀 불안한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다우존스의 경제학자들이 실업급여 최초 청구구간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전 그 이전 수치보다 추정치보다 조금 낮은 수치로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서 아직은 조금 우려감이 조금 남아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가 있죠.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코로나 재확진 재확산 이런 뉴스가 나오죠. 그래서 오늘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주가가 조금 받쳐주고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좀 내려오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오늘 상해지수는 어떤가요? 상해지수 음 상해지수 좋네요. 상해지수 그쵸? 음 상해지수가 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오후짱 들어서 어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어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 파라다이스 한번 설명 기본적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라다이스 코스닥 우락문화 호텔미 레저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구요. 시가총액은 어 1조 6279억 정도 되는 회사다. 파라다이스 글로벌 외 8분께서 46.3%를 가지고 있구요. 어 비즈니스 썸마리 보시면은 워커힐 제주 부산 인천 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어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원더박스 공식 개장을 하여서 어 정보기술 it 를 융합해 전세계 유일무이한 컬러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다. 뭐 국내 호텔 중 최단 기간에 4성 등급을 획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 일단 2020년부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무너졌습니다. 그러나 어 뭐 자본금 대비해서 뭐 그렇게 뭐 마이너스 측면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구요. 어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어 코로나 어 종식에 따른 백신 접종에 따른 어 영업 정상 기대감이 지금 현재 어 모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됐구요. 어 일단 주가가 계속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추해선을 한번 그려볼게요. 추해선을 타고 올라가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조금 매수 구간이 아닌가라는 거 좀 보시면 되구요. 어 한방에 무너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. 왜 왜냐면 기관들이 산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물량을 털려고 한다면은 못해도 한 1.5배까지는 올려줄 것이다. 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. 네. 어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추세선 그려보이면 이렇게 돼 있죠. 어 단기 추세선을 뚫었어요. 그래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어 그런 어 모양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파라다이스였습니다.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과 교육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치시면요. 어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주식 강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저희 이제 전문가들 어 11명 11명이 지금 현재 어 뭐 기본적 분석 이라든지 뭐 테마 문석 이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어 요런 것들에 대해서 어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공부해 보시면서 어 자료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무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. 어 3월 22일날 1월 거 아 월요일 거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40분부터 어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를 어 간략하게 어 좀 보시면서 자료를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. 어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뭐 금리 뭐 국채금리 상승 이슈라 이슈에 대한 것들이나 어 연준 어 패드에 대한 내용들 어 간략하게 보시면서 투식 투자 하시면서 좀 도움받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9시가 시작이 되면서 어 투비소프트 현재가 2200원 기준 매수 목표가 2265원 선절가 2100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래서 어 투비소프트가 이제 15% 15.7 7부 프로 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. 그래서 어 보시면은 어 금일 무료 추천 주 어 투비소프트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다. 어 목표가 대비해서 12.1% 를 올랐다. 투비소프트 수익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어 무료 종목 같은 경우는 어 큰돈으로 하시는게 아니라 어 자기 주도 공부입니다. 자기 주도 공부로 이렇게 주식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적립을 맞춰 나가시면 되구요. 일단 저희 vip 종목도 수익 많이 나시니까 한번 잡아가지고 어 수익 좀 많이 나 보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 카톡 친구 하시면은 어 혜택도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받아가시면서 수익 한번 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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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